2017년 몸값을 노린 납치 사건에 가담해 교민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김모씨. 그는 이 사건의 내막을 알지 않을까. 그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를 찾아가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과연 그를 만날 수 있을까. 그가 선뜻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필리핀 경찰 조직을 잘 안다며 자신을 헌터라고 소개합니다. 제가 하는 일을 여기에서는 헌터라고 하는데 헌터가 하는 일이 공기관과 손을 잡고. 내 팀이 있어야 되겠죠. 내 라인이 있어야 되겠죠. 아 얘는 사이즈 무조건 2억은 나오고. 한국으로 치면 2억은 나오겠다. 아니면 얘는 3억은 나오겠다. 아니면 조회를 해봤는데 인터폴이 있다. 아 얘는 뭐 10억까지도 불러도 나오겠다. 그런 사이즈가 나올 거 아닙니까. 사이즈가 있어야지 얘들이 움직이고. 왜냐하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전해부터 답사를 하고 얘가 동생이 어디로 갈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갈 거야. 아니면 얘를 어디로 약점이 어디니까 어디로 데리고 가면 얘가 어디로 갈 거야. 그거는 필리핀에가 절대로 측정할 수가 없죠. 필리핀 경찰이 헌터를 통해 한국인의 정보를 수집한 뒤 돈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헌터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구조. 한 번 주사를 놓자. 주사를 놓는다는 게 이제 죽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한 번 후다를 따보자는. 근데 거의 다 100% 이제 불법에 발견돼 있으면은 항복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여기선 별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냥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는 사건인데 근데 여기처럼 이렇게 뭐 재판에 폐부되거나 구속이 돼버리면 글귀라면 5년, 6년, 7년도 가버리니까 돈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거의다 거의다. AKG 디렉터가 또 돈 나와요. 그 사람이 원래 납치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이에요. AKG 자체가 원래 비즈니스가 세컨드 비즈니스가 이런 아셋을 두고 아셋이 정보원인데 정보원을 두고. AKG에서 이제 구업으로 오히려 납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제가 이런 말 해서 위험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제가 늦게 또 실제로 겪었으니까. 납치 전담반 AKG는 지익주 씨 사건을 수사한 곳입니다. 경진 씨는 여기를 매일같이 드나들었습니다. 다른 팀도 아닌 경찰청 납치 전담반이 납치 비즈니스를 부업삼아 한다는 충격적인 증언. 그 뿐만이 아닙니다. 밑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돈 1억을 받았을 때 위에서는 3천만 원, 30% 정도는 그냥 상납이 되는 이런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작업을 이제 요청을 했을 때 최종 쌓여있는 칩이 하지만 칩 위에서 이제 위에 최고 영장을 청구해야 되니까 도장을 다 받아야 될 겁니다. 필리핀 경찰은 조직적인 상납고리를 통해 고위층의 보호 속에서 납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뒤 김 씨와 같은 교도소에 수감된 살해의 용의자 산타 이사벨이 우리에게 만나자고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산타 이사벨이 사건의 주무자로 제목한 사람은 그의 상관 라파엘 둠나오, 경찰청 마약단속반 팀장입니다. 사건 이후 둠나오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자 두테르테 대통령이 방송에 등장해 당장 나타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잠적했다 나타난 둠나오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가 사건 개입을 은폐하기 위해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약단속반 팀장 둠나오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윗선이 개입됐다는 겁니다. 산타 이사벨은 둠나오에게 들었다며 납치 살해 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의 이름을 보여줍니다. 그는 경찰 고위층에 숨어있는 진짜 범인들에게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며 신변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공범 빌레가스의 증언 중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익주 씨가 살해되기 직전 이름 모를 세 사람이 와서 둠나오와 한 시간 동안 대화를 했다는 것. 지의뜨리 turning을 멈추는 일을 통해 사과역을 통해 빌어낸다. 그리고 3ちら의 환자에 и 집사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오, 깜자. 전에 보자는 Systems G vast에 있는 분석elling이 아니라 어떤 분석을 어떻게 알고 있어야지? 그러면 왜 저를 위에endo다는 분석을 잘 알고 있어요 한 분석상으로 수준을 대화할 수 없는 분석을 했어요 아니면 너무 기재한지 알았고 이러한 공간의 이대attack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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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니를 못하고 그리니 그리니 영어로 공간을 바라야 하는 분석을 그리고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